안녕하세요 저는 리딩업체 3군데 이상을 써보고 지금은 리멤버에서 투자하고 있는 홍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주식에 코인까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따라해봐야 얼마나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따라한 것 같은데 지인이 나중에 보더니 막 혼내더라고요 그때 본 손해가 천만원?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제 손실을 복구해준다고 하길래 옮기고 근데 잘 안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봤는데 잘 안되고 그러다가 리멤버를 만나게 됐어요 다른 곳들하고는 다르게 1대1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제가 신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혼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만 한다고 수익 보는 게 아니라면서 저한테 기본적인 투자 습관 그리고 마인드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항상 친절하게 해결을 해주시면서 제가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손해만 메꾸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누적 수익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손해를 봤던 것만큼 수익을 본 것 같아요 투자 습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직접 느껴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작정 누군가의 추천에 기대서 막연하게 수익이 나겠지 하고 바라시기보다는 저처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